코로나 시대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는 행동은 또 있었습니다. 버스기사가 마스크 안 쓴 50대 남성을 규정대로 태우지 않았습니다. 그랬더니 택시를 타고 5정거장을 쫓아와서 기사를 폭행했습니다. 박재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그젯밤 11시 20분쯤 서울 강북구의 버스정류장. 50대 남성 A 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로 버스에 타려 합니다.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라는 손짓을 했지만 A 씨는 따르지 않았습니다. 결국 버스기사는 A 씨를 태우지 않고 출발했습니다. 그런데 얼마 후 갑자기 나타난 택시 한 대가 버스 앞을 가로지르더니 택시에서 내린 A 씨가 버스를 몸으로 막아섭니다. 승차를 거부당한 A 씨가 택시를 타고 무려 5정거장을 따라온 겁니다. 버스에 오른 A 씨는 폭언과 폭행을 시작했습니다. 날씨가 잘 놀는데 없어요. 야, XX야. 이거 문 안 열고 가버린 게 잘못이지. 말리로운 승객을 두 손으로 밀기도 하고 운전석 가림막을 내리치며 위협합니다. 손바닥으로 버스기사 얼굴을 내려치기도 했습니다. 승객이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운전자 폭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. 경찰은 지난해 5월 이후 대중교통 이용 중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로 입건된 경우가 500건이 MBC 뉴스 박지윤입니다.